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말씀 좀 하고 가세요! 너무 어려워 저보다 너무 심취해서 잘하니까 할 말이 없네 좋아 좋아 색깔 좋아 지금 점을 집었어요 점박이가 됐네 네 거는 좀 피라냐 같아 랩을 보면 크기가 다르잖아요 잘하는데 자 뜯어보세요 이렇게 입이 찢어졌어요 됐어 나이스 위에 좋아 얼굴 좋아 이게 딱 바늘에 걸려서 저항하는 거야 저항 미쳤다 야 또 이른 건구나 이게 그냥 이따가 블루길 나옵니다 야 블루길이다 블루길 많이 찢어먹었다 오 괜찮다 너 색깔 괜찮다 옷이랑 잘 어울립니다 눈만 그리면 완성이 되는 거야 살아났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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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하나로 와 큰일이 자꾸 작게 걷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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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아 처음 한 것 치고는. 낙관 가져오셨어요? 다 가져왔습니다. 낙관 있어요? 셋이 들고 찍으면. 왈골 같이 찍어. 저기 독생 옷을. 이거에 맞는 윤디를 제작하려니까 수십만 원 달래. 그래서 내가 이걸로 손으로 바르잖아. 이거를 종로에 가면 내가 다 안 파주면 되는 거예요. 길다시께서 봤어요. 제가 대학할 때 이걸로 찍자. 위조가 있을 수가 없어.